아아 아아 신세계야 신세계야 왜 다들 기계랑 소통하는 거야? 아유 좋다 좋은 걸 있는데 뭐 하고 산 거야 도대체? 한 장미 시원하네 난 여기 내일 올 거 같은데? 진짜 이러고 딱 집에 가서 자면 진짜 잠 잘 오겠다 아니 근데 이 맛살 기계가 좋네 뭐야 뭐야 힙합 카페 보고 멋있다 뭐야 끝났어 끝났어 새 사람이 되어 세상에 돌아왔다 뭔데 이게 뭔데? 탱탱볼 뭔 일이야? 해봐 와 리사 콧밥 뭘 받았어? 땡 안 돼 어 다시 다시 쎄게 쎄게 야 뭐 하는 거 무조건 따야 돼 저거는 야 대박 아 좋겠다 저거 나 탱탱볼이 하네 너무 싶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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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오베가? 오베가 여기 여기 아 깜짝이야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 진짜 무고야 난 이거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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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줄게 리사 빨리 타 야 진짜 무서워 진짜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야 진짜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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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해 다들 나를 따르라 돈 좀 주세요 야 청아 나도 나는 이렇게 누르면 이거 얼마에요? 근데 이건 200원 200원? 제가 벌써 흐hur 이제 갈게 나는 편하게 휴식을 하겠어 오케이 밀루 오케이 점프 앙 닿司 타타타타! 내.. 어쩜 일이 행복할 수가 있나 내 인생에 이런 시간도 있구나 우리 그럼 어디 갈래? 어디 가냐면 우리 추운데 가자 추운데? 추운데면 스키장 가고 싶어 스키장! 나 보드 잘 타 나 S자 마스크 가고 싶어 한 번도 제대로 스키 타본 적 썰매만 탔어요 애기 때가 밖에 안 가서 진짜요? 나는 스키랑 보드가 다 가능한 사람이야 뛰어 멋있어 가자 가자 일단 준비하고 가자 빨리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고 가고 아까 진짜 나한테 했는데 이제 추워 완전 시원해 빨리 타고 싶어 빨리 배우고 싶어 빨리 배우고 싶어 나는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나는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하하하 저는 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고 원래 막 더 잘 타고 싶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하하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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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안 들어가요 너무 아파요 아파 아파 뭐야 이거 너무 작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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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서 못 쓰겠는데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신발도 혼자 신지 못하고 괜찮아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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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다 됐다 됐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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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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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온다 오늘 눈이 오는 거래요 저희가 원래 눈하고 비를 부르거든요 하하하 제발 우리 갈 때 눈 좀 가만 와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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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나 진짜 막 치기 싫어 하나, 둘, 셋 넷 안 다칠 거야 셋 미끄러지듯이 너무 좋으세요 비교!! 전 좀 넘어주세 넘어 줘 나 처음 이미 안 들어간힘 보드만 거의 몰이 떨어져있어요 보드стр "... resides!" 5구당 구구!! 난 저렇게 평생 못 타 슈우 pun pun named 고구 positive 그때 좀 많이 배우고 2일 동안 강습받았거든요 검찰 파악 연속으로 이동하실 때는 저쪽으로 가겠다 보시고 오 잘 타시는데? 네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어 이건 리프트 올라가야겠는데 짜잔 벌써 밑에라니 안돼 다시 정면 보시고 봐봐요 다시 정면 보시고 봐봐요 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여기서 똑같이 뒤를 좀만 더 들어 볼게요 아 멈추고 있으면 살짝 들면 되는구나 시선 똑같이 보시고 시선 가고 눈다리에 씻은 게 넣고 아 저 이제 알겠어요 와 어떻게 뒤로 갔어? 대박 아 짱이다 다들 왜 이렇게 잘 타? 뭐야?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 엉덩이로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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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손짓 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아 네 네 저게 누구지? 채영인가? 오케이 많이 넘어져야 돼 네 안 돼 앞으로 갈기 싫다 발 들고 계세요 안 돼 왜 이렇게 못하지? 심각한데? 아니 그렇죠 발 들어야 발 들어야 안 돼 안 돼 천천히 천천히 너무 무서워요 이거 타이타닉 같아 아니야 아니야 타이타닉 잠 들어야 돼 잠 들어야 돼 잠 들어야 돼 오케이 발을 들어 발을 들어 발을 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소리를 많이 찔러요 네 희선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가? 안 돼 손도 줄이고 싶으면 최대한 안 넘어질 정도로만 댓글 좀 들면 돼요 무드를 무드를 시선 다시 사이즈 스킬 가운데로 오케이 힘 계속 주고 있어야 돼요 저 시선 앞에 시선 앞에 시선 앞에 이렇게요? 뒤에 안 걸리게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어때? 좀 탔어? 몸이 기억하는군 우리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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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에 계속 이것만 했잖아 정상 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간다고? 근데 얘네는 너무 미워할 것 같은데 저쪽 가면? 정아 우리 여기 있자 그래 안전하게 우리 안전하게 여기 있자 두 분은 여기서 좀 냉타주고 손님이랑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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